남집사야 몇이야? 고공 317밖에 안돼? 보보방, 보보방이 방무소 공, 공 세졸에 있는데 307밖에 안되네 아, 쓸 수 있을까? 루프커넥터 아, 시작됐네요 준비 안됐는데 오케이 루프커넥터 그냥 빼고 하자 어, 잠깐만요 한영이 있으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넘어가서 도어 아직 안빠졌죠? 하이, ERK 미술고보님 할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할로우 감사합니다 근데 비숍 이거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아, 저기 없는거 잘 모르겠는데 설치를 안해둔건가? 나 왜 안보이네요 나 왜 저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오영 월 di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호텔 도어 날라간 것 같은데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오 마이 갓 아 저요 방송하는게 직업이 왜이렇게 금방 끝나는거 같냐 기분도 싱그러 체크 한번 해보죠 어 안보여 어 야 아프다 개 아프다 어 나 뭐하냐 딜 안넣고 하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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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절개 타이밍 지렸죠? 무적기로 막아주고 어 이거 위험하다. 아야 아야 위험하다 죽더라 아휴 어우 자꾸 도망다니냐 아 원래 도망다니지 아 안되겠다 그냥 피해야겠다 아니 한대만 맞아야지 왜 두개 맞아갖고 자꾸 죽니 어이없게 죽네 자꾸 아휴 어이가 없네 정말 어 어 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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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어때 ... 아...아오...야야야... 야...야야야 야... 아...야야야... 아위 어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 어...u... 오 오오오오오.. 위험했어 독인 받난데... 위험했어 아 이거 쉐도우 절개 쓸 때 떨어지는 거 좀 어떻게 쓰면 좋겠다 부터 해 루시도 찼습니다 아 도망갔군요 아 너무 아프다 무서워서 레투다 쓰겠나 아 이거 어떡하냐 아우 나 밀지마라 아 아흐 레투다르 간다 또 아 아 아 아 너네네넬 어 근데 3조정도 넣었으면은 1인분 아니에요? 그쵸 12조니까 1인분보다 더 많이 한거 같은데 12조 né 좀 더Head 야야야야 죽는다 이봐 레트더 써주고 죽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사, 사. 사, 사주. 노우스피드. 사주 노우스피드. 아예 껴주고. 아, 제발. 하나 나오면 안 된다. 두 개 나온 것 같아. 아, 아, 이상으로 루시드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데, 딜량은 암살 2조였고요. 어설티 2,500억. 메이 1284. 마스터 찍었는데 정말 조금밖에 안 올라오죠. 절개 1억 1조 2천억. 베일 2천억.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어, 피터야. 어.